이제야 가겠습니다. 다시 접었던 거를 올려서 또 접읍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접읍니다. 이 다음에 조금 어려웁니다. 여기를 이렇게 접고 다시 펴주서 여기를 왼쪽 가보면 이렇게 이렇게 접은 다음에 여기를 펴준 다음에 이렇게 펴준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접읍니다. 이렇게 접읍니다. 그리고 여기를 펼쳐 접읍니다. 이렇게 접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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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접어야 됩니다. 더 많이 접어야 돼요? 네. 꼬리도 짧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접읍 이렇게 접읍 접읍 이렇게 접읍 이렇게 접읍 이렇게 접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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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ững 저쪽 접읍 дальше 접읍 접읍 이렇게 접 Hij 이렇게 indications Aber sie 좀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좀 비스듬하게 합니다. 이제 여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